노종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월곡 자경석 연구소설입니다 이 절에서 발표하는 논문이 앞으로 자경석과 보청교 연구의 말 그대로 서설이 되기를 디딤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자경석이 누구인지 그리고 보청교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경석은 1880년에 태어나서 1936년에 사망했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출생했고요 정읍에서 성장하고 활동했습니다 경석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그의 부친 자치구를 빼놓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치구는 동학 접주였습니다 가보년 동학혁명 때 자치구는 장년급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그 해말 동학이 실패하고 동학 최고 지도자 전봉준과 이밤산성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전봉준은 체포되고 그 다음 날 그 후에 자치구는 역시 근거돼서 체형을 당합니다 체형을 당하는 것도 온몸을 불태워 죽이는 분사령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자치구를 연구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발표전을 생각합니다 정신분석학 용어를 빌린다면 15살 때 자기 아버지를 등을 얻고 나와서 땅에 묻었던 자경석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자경석 거기에 있어서 아버지의 죽음은 분사령을 당했던 자기 가슴에 묻었던 그 아버지의 죽음은 하나의 억압적인 기재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발표전을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1899년도에 기해 정읍 봉기를 일으킵니다 일명 영합당 사건이죠 여기에서 자경석은 주동자로 참가합니다 그리고 근거를 당해서 사형 직전까지 몰려갑니다 그 후에 일진의 전북 총대를 지나고 천두기에서 활동을 합니다 자기 인생에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서 모색했던 기간이라고 발표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정산상제를 만나게 됩니다 정산상제는 자경석이 만났던 아버지 이상의 아버지 스승 이상의 스승 곧 신앙 대상이었습니다 자경석은 정산상제 문화로 임무를 하게 되죠 1909년 정산상제가 어천합니다 그리고 정산상제를 믿고 따랐던 신자 종도들을 중심으로 정산상제의 도통전수자 수부 고팔려를 중심으로 하나의 모임이 형성되고 도문을 개청하게 됩니다 일정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문지상에서는 선도교 태열교 훔치교 등으로 불렸습니다 이 모임에서 자경석은 자연히 실력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1년 경산남도 함량 황석산에서 고천전을 지납니다 지내면서 그 자리에서 교명을 보화교라고 보화교라고 고천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자경석은 교주로서 수락을 하게 되죠 자경석이 보청교의 고주가 되기 전에도 일제 당국자들은 끊임없이 간식해왔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는 갑종 요시찰린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경석은 탁월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길게는 20년 작게는 10년 안팎에 600만 신도라는 교세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집단으로 뭉치게 되니까 일제의 식민 통치자들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 후로 일제 당국자로부터 끊임없는 압박과 탄압을 받으면서도 보청교는 각종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20년대에 우리 민족의 공동 자립 실천운동이었던 물산 장려운동에도 앞장서기도 하고 또 독립운동을 다각도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보청교는 1936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해체하게 되죠 일제가 600만 신도를 확보하고 있었던 보청교를 주목하고 감시했던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보청교를 죽이려고 했던 시력들은 일제 조선총도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문에 자경석 관련된 보도로 현황을 검색해보면 총 154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동아일보가 66건 조선일보가 41건 해서 두 신문이 합해해가지고 거의 70% 80% 가까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게 됩니다 다른 신문들은 많아봐야 20건 8건 7건 이렇게 되는데 양대신문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죠 보청교회 관련 검색을 할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855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중에서 동아일보가 329건 조선일보가 352건 두 신문이 합해가지고 80%에 가까운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아일보는 2년에 거쳐가지고 보청교 박멸운동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보도했던 보청교 관련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교주 자경석의 천자등극설 관련 기사 보청교 내용사건 보청교 성토사건 기타 자경석 관련 소식들을 보도하는데 대부분이 부정적인 내용으로 일착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독립운동 관련 사건 두 건이 고작입니다 독립운동 사건도 과연 이것이 긍정적인 보도에 어떤 의두를 가지고 보도한 것이냐 논의가 필요하라고 봅니다 적어도 일제강점기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이 단체가 이렇게 보도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선일보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차경석 관련돼가지고 41건을 보도했는데 대부분이 거의 전체가 부정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청교 관련한 보도실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알부가 263건을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내용 일색이죠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독립운동 기사 4건 보청교 기부를 했다는 사건 1건 물산 장려운동에 보청교 참여했다는 기사 2건 이 고작입니다 조선일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65건을 보도했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보청교 내용 사건 성토 사건 천자등극설 사건 심지어는 혹세 무민한다는 사건 등 부정적인 내용 일색으로 보도하고 있죠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회구 2건 독립운동 관련 12건이 불과합니다 자경석 자경석 내지 보청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조작하고 왜곡하고 날두했는지 그 현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문은 1922년 10월 26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칭 대시국 황제 태울교주 자경식이 국호와 간제를 발표하였다는 풍설 이라는 리더기사에 의해서 뽑아낸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보청교가 대시국이라는 국가를 선포하고 교주 자경석이 황제가 되려고 하고 보청교에 내에 있는 6임이나 28임 도정리 포정 이런 보청교 조직 내의 어떤 조직 명칭을 도지사다 군수다 면장이다 이렇게 이것을 대신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는 왜곡해가지고 보도를 합니다 문제는 이 기사가 1921년도에 있었던 광석산 고청제 당시에 교명을 보악으로 발표하였다는 이 기사 내용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한 기사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풍설을 가지고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1년 후에 이 기사를 왜곡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의 기사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사는 그 당시에 보청교 내지 차경석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왜곡되고 날쭈된 기사였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왜 그렇다면 당시 기사들은 이제 살펴볼 당시 잡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사들은 이렇게 보청교에 대해서 차경석에 대해서 부정적이만 하고 이렇게 날쭈된 기사를 했을까요 저는 서두에서 조선 총독부 당국자들은 보청교 600만 신도를 가지고 있었던 보청교를 죽이려고 했다면 구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족의 대변지라고 했던 동아일보 조설리보 이런 대신문들이 왜 보청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왜곡하고 조작하고 이렇게 날쭈한 기사를 보도했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다양한 분석들은 차후로 미루고 발표제안은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소위 근대 문명 개화라는 근대라는 잣대를 가지고 보청교를 재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구한말과 일제강정기에 관통하는 주제 중의 하나는 문명 개화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민족의 대변지라고 했던 그런 신문들은 소위 1919년 기비독립 운동 만세에 혜택을 입어가지고 문화통치라는 미명하에 허가를 득했던 그러한 신문들이었습니다 이 신문들은 민족의 대변을 한다고 했고 또 민족의 근대화를 문명가화를 시키는 그런 전두사로 자취하면서 장관했던 신문들입니다 이런 신문들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상투를 들고 있는 보청교 한테 문명개화에 반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해서 전 근대적인 표적으로 삼고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날쪄하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행태들이 자경석과 보청교에 대한 왜곡 조작의 행태들이 바로 하나의 마녀사냥이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자경석 죽이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당시 잡지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잡지혈련 중에서 자경석을 검색해보면 월간개백이라는 잡지가 62%의 전체 잡지 기사 중에 62%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별건건이 25%을 차지하죠 보청교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간개백이 57% 별건건이 15% 삼천리가 18%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월간개백과 벌리건건입니다 이 신문은 거의 80%에 가까운 보청교 기사를 내지는 자경석 기사를 이렇게 보도하게 됩니다 기사 제목을 한번 볼까요 남북조선을 순회한 자의 수작 암형중에 묻혀있는 보청교의 진상 창피 막심한 보청교의 말로 장발 적의 최우준동 사멸중의 보청교 제목 신문 잡지 기사의 제목만 봐도 도대체 심상치 않은 이런 기사들을 그렇게 80% 가까이 전체 잡지 기사 중에 80% 가까이 보도를 합니다 기자의 이름을 보면 속된 말로 더 기가 찹니다 기자의 이름이 저암입니다 굳이 좀 거칠게 있는 그대로 번역한다면 대지바위가 되겠죠 차천자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번역을 좀 거칠게 하겠습니다 차시성을 가진 놈이라는 뜻이겠죠 심지어는 차천자라고 또 이렇게 기자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먼저 차천자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차시성을 갇힌 천한 놈이라는 빗대어서 쓴 이 차기자가 차천자라는 사람이 다섯 건의 기사를 썼는데 그중에 세 건이 보청교 관련 기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피 막심한 보청교의 말로 장발 적의 최후 준동 차천자의 용왕 반복이 등의 기사를 썼는데요 이 사람은 차상찬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명이 차상찬인 이 사람은 보성 전문 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월간 개벽지의 주관이었습니다 월간 개벽지의 편집과 지지에 총책임을 지었던 주관이 바로 차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함은 누구입니까 저함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야래 백두산인이란 호를 썼던 소위 전도교 이론가 이도나 이도나 시리 저함이란 기사를 이런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보청교에 대한 보청교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바로 이 사람은 잡지 개벽지의 발행인이었습니다 개벽지를 창간하고 개벽에 갔던 총책임자가 바로 이 저함입니다 이 사람이 썼던 보청교 기사가 암명 중에 묻혀있는 보청교의 신상입니다 이 사람은 전도교의 중견 간부였습니다 전도교 청년당을 장당하기도 하고 전도교의 중견 간부로서 활동했던 분이죠 자 월간 개벽지라는 잡지가 보청교와 자경석에 대해서 80% 가까운 기사를 보도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별건군도 바로 이 후신에 같은 전도교에서 발행했던 잡지입니다 잡지 개벽과 별건군에서 이런 발행인과 주관이 이상한 어떤 기자 이름으로 익명의 기사에 뒤에 숨어가지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도하지 않았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잡지를 두고 있는 전도교 청년당 나아가서 전도교가 바로 보청교와 자경석 죽이기에 나섰던 것이죠 물론 전도교가 보청교를 그렇게 의식했던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장 먼저는 가장 먼저는 경쟁력적인 입장이죠 더구나 차경석은 동학 차경석의 아버지가 동학의 간부였고 차경석 자신이 동학운동에 투신했었고 또 차경석 자신이 전도교에 한때는 활동했었고 이런 차경석이 나가서 더 전도교보다 큰 진단으로 성장하니까 두고 볼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전도교에서는 집중적으로 차경석 죽이기에 앞장섰던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명개화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 말씀드리기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당시의 언론들 신문가 잡지기사들은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당신의 학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대기에 최고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분을 가지고 한국 종교사와 민속학연구회 개척자로 높이 평가합니다 바로 인흥아 씨입니다 인흥아 씨의 조선도교사에서는 뜻밖에도 보충교에 대해서 많은 양을 할애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이상한 논리로 보충교를 폐마하고 보충교에 대해서 비틀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부만 본다면 강선생은 강선생이란 보충교의 신앙대상인 정산상결을 읽었습니다 강선생은 금산사 미륵불상이 태어난 사람인데 그 도를 행하는 것은 석시 불교와는 그 취지가 다르다 이렇게 보충교 관련 정부를 비틀습니다 금산사 미륵불상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야 이 보충교를 미신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계획됐다고 봅니다 같은 내용을 보충교 후신인 정산도 경진에서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산상계는 금산사 미륵 금상에 임해서 30년을 지내다가 인간도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영으로 임하했다가 태어난 거 하고 금산사 미륵불상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창원이다 그러죠 전자는 이 논자는 보충교를 미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했다고 봅니다 정산상계의 핵심사상 중의 하나는 해원사상 입니다 제가 여기서 해원사상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산상계의 해원사상은 인류 역사상 유사일에 소많은 악업들이 쌓여가지고 원안이 뭉쳐있으니까 이 원안을 씻어야만이 이 세상을 세상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원사상을 이 위대한 종교학자 이농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은 모두 불평이 가득 차 있으니 죽이지 않으면 평화를 일으킬 수 없다 이렇게 정산상계의 해원사상을 왜곡해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상생이 바로 그 당시에 사회집단의 불만세력이다 이런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런 분석을 했다고 봅니다 마지막 방점은 여기에 찍힙니다 이농아가 쓴 보충교에 관련된 논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대개 그 신도들이 위험한 사상을 풀고 있는 것이 이런 유의다 이대로 방임에 두어 사회의 해독을 끼쳐서는 안되겠다 학문적인 태도에서 학문적인 문자 글쓰기는 좀 느긋나죠 그런데 이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모르긴 모르게 당시에 조선 종독부가 가장 기다리고 바랬던 그러한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선 종독부는 이렇습니다 조선 종독부의 당시 종교정책을 한번 보도록 가지요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조선 종독부는 조선에서 종교를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행세측을 발표합니다 불교를 통제하기 위해 유교를 통제하기 위해 기독교를 통제하기 위해 말이죠 그리고 1915년 포교규칙을 발표합니다 여기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종교활동 전만에 대해서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긴 이러한 포교규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공인종교와 유사종교를 구분해서 제도화해서 민족종교에 대해서 통제하고 억업하는 체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주에서 공인종교를 지정합니다 신도 불교 기독교 그리고 제12조 15조 조선총독은 필요한 경우에 종교 유사화 단체라 인정되는 것에 본령을 준용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입에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유사종교라는 용어가 개념이 여기에서 패상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사종교라는 것을 정해놓고 대표적인 유사종교 단체로 보청교를 지목합니다 공인종교는 총독부 항무국 소관으로 배치하고 유사종교들은 소위 헌병 경찰기관의 소관으로 배치했다가 1919년 이후 저 악명 높았던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가로 이국에서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총독부에서 나온 자료 중 하나 조선총독부 총닭 촉탁 무라엠의 지주진이 쓴 조선의 유사종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의 신흥 유사종교는 항상 사회운동의 주체가 되어서 근세 이후의 조선사회운동에 대단히 큰 역할을 수행했다 그 운동이 조선사회의 진동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결코 갱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유사종교단체의 대부분이 이름을 유사종교라고 한 정치당체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를 종교로 보지 않고 소위 정치운동단체로 보고 탄압의 빌비로 삼았던 것이죠 일찌강정기에 당시의 신문들과 당시의 잡지들 그리고 당시 학계에 그리고 식민권력들 이런 권력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우리가 당시에 보청교와 자경석의 현주수를 본다면 그들은 자경석으로 하여금 천자노름을 하고 금품을 갈치했고 혹세의 몸이라는 유사단체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미신소골이라고 고천하게 탄압했습니다 보청교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청교 연역사를 본다면 관에서는 배일단체로 지목받아 지체가 비상하고 조선사회에서는 친일분자로 오인하여 공갱이 무쌍하니 우리가 어디가서 호소할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관대로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했던 그 관에서는 관대로 당시의 언론 학계 보청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보청교 그 보청교는 1936년에 해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되고 나서도 보청교는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청교를 학계에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1960명이 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60년에 대해서 보청교를 요구했던 그 논문들 학계의 논문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당시에 신문 잡지에서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연하게 여겼습니다 한 신문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시대상을 가장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일관신문의 관련 기사를 인용하겠다고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내용을 보십시오 고천지에서 차경석은 국호를 대시국으로 선포하고 자신이 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늘에 고하고 간제를 교단 조직과 병용하여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강정기 시절에 보청교에서 1921년에 경남 함량 황석산에 지냈던 그 고천지에서 했던 일들을 비틀어가지고 1년 후에 풍설에 따라서 동알부에서 기사했던 바로 기기사 보청교에서 대시국으로 한 국가를 선포하고 간제를 정하고 그것을 일반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그 권력을 팔아먹었다는 그 직책을 팔아먹어서 금법을 결제했다는 내용 그대로를 1960년 이후에 논문들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십시오 한 논문에서 쓴 인용한 내용입니다 동아일보에는 월곡이 새왕주와 개창될 것에 대비해서 돈을 받고 간직을 사고 팔았다고 고소하는 내용이 있다 이것을 60년 논문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에 60년 이후에 보청교를 했던 보청교를 연구했던 학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의 언론계 문화예술계에서도 아직까지도 보청교는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거부실력이라는 거부실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거부실력입니다 거기에 제8건에 사극의 거부작용세계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 제가 몇 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천자의 신하를 아시오 조선총독부의 세사슬에 묶여살던 만국의 1929년 이 땅 위에 독보서처럼 도달한 차천자라는 신기로 하나 내가 천자로 등극하리라 이름하여 나타난 새친 차천자 조선 땅덩어리 10분의 1을 살만했다던 거금 수백만 원을 거둬들여 한국 사상 최대의 600간짜리 사슬 공전을 세우고 60방주를 거느려 판서 도지사에서부터 산걸 군수 맨장 자리까지 두 발을 뭉개고 앉아서 배설자리를 예매해 먹은 이런 내용입니다 보청교 보청교 조직에 대해서 누구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것은 항공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쓰겠습니다 보청교 조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도 모르긴 모르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표된 신문서의 한 권위에 있는 저널리스가 쓴 내용을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조설무에서 실린 차천자 이야기라는 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을 뺏겼을 때 민중의 불안심리를 수렴하는 유사정교들이 창궐했다 가장 폭넓은 수렴에 성공한 것이 바로 차천자 보청교였다 1919년 천자로 등극한 차천석은 여기서는 아예 천자로 등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라도 정읍군 대흥리에서 11전이라는 궁전을 짓고 황제 행세를 했다 100명의 신들을 모은 자에게는 군수배설을 1000명을 모은 자설에게는 감사배설을 이렇게 권력을 팔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 저널리스트는 몇 번을 울고 묶습니다 같은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보청교가 해체된 지 70년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왜곡되고 조작된 일제시절의 자료를 그대로 반복해가지고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마무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최근에는 아주 관심있는 일부 학자들이 보청교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로소 보청교는 재발굴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보청교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600만 신도가 600만 사람들이 만국의 서름에서 깨어나가지고 위안을 찾았고 꿈과 희망을 찾았던 민족 종교였습니다 차경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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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 보청교를 총 지도했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일제의 식민자들은 끊임없이 보청교를 적대시하고 감시하고 탄압하고 마침내는 해체시켰습니다 당시 동아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많은 신문들 그리고 개벽을 비롯한 잡비연련들 학계 종교계 에는 보청교 지구에 끊임없이 가담해 왔고 탄압해 왔습니다 현재의 언론계에서도 문화계에서도 학계에서도 그 당시에 그 자료들을 그대로 아무런 사로검증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청교를 재발견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일부 학자들이 보청교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분들도 보청교를 종교로 위장한 정치운동단체에 운운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지각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청교는 무국대도이고 종교였습니다 종교였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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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근대 개념인 유일신을 포함한 우리 고유의 신고를 포함한 초종교 종교이면서도 초종교이고 종교인 무국대도였습니다 월국 자경석은 20년 남진단 기간에 짧게는 10년 남진단 기간에 600만 신도라는 교세를 확장시킨 세계 종교사상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탁월했던 종교 지도자였다고 팬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청교도 같은 팬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발제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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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